확신, 그것은 무한한 가능성의 시작입니다 존재하지도 않았던 카이스트의 30년 후를 확신하며 미래 완료 시제로 쓰여진 터만 보고서 비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아이디어, 구성원들의 열정이 더해져 오늘의 카이스트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온 시간들 우리가 개발한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위성을 이제 세계가 배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진화를 거듭하며 세계적 수준의 기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우리는 다음의 도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스스로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을 실현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혁신 없인 미래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카이스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혁신의 답을 찾고 있습니다 모든 기술의 융복합이 이루어지는 세상 우리가 찾은 답은 교육의 융복합입니다 학과와 서열의 벽을 허무는 한편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교육 협업의 소양을 가르치는 교육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과 윤리의식을 키우는 교육 연구 분야에서도 융복합 연구와 협업을 통한 혁신을 실천해야 합니다 최고, 최초, 유일한 연구를 목표로 신지식, 신기술을 창출하는 선도형 연구개발로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지식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R&DB의 허브로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교육하는 대학 연구자의 연구능력과 경영자의 경영능력이 함께 윈윈하는 대학 더 나아가 세계와 소통하는 대학으로 미래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는 카이스트 저는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과학을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전달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뇌종양 관련된 연구를 통해서 기존의 치료보다 효율적으로 뇌종양 환자들을 아프지 않게 완치시키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저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형 로봇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인간형 로봇이 인간들 삶 속에서 같이 공존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카이스트 인재들과 함께 세계 최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에 관한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양자 컴퓨터가 인류의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제 최종적인 꿈입니다 글로벌 가치 창출 세계 선도대학 카이스트 스포츠 가이드 감사합니다.